쓰러지시면서 심장에 무리가 온 건 아닐까요? 심장이식 수술이요? 계집에서 이게 나왔는데요? 제니! 너가 이걸 가져간 거였어? 나 잠깐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다신 찾아오지 마! 사람 잡는 재준호 타고난 거 같은데 남편 하나 잡았으면 충분한 거 아니야? 영희씨 얼굴 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 생각하면서 깼어요 동우씨...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